더 얘기하기 이전에 stack denoizing autoencoder의 이제 그 다음으로 variation autoencoder 할텐데 그 이전에 우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뭐 상기가 필요하니까 이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이제 결국엔 보틀렉스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기가 hidden이다. exit, exit, prime이다. exit다. 이렇게 해가지고 h가 결국엔 무엇이냐? h는 결국에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인퍼런스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인퍼런스는 왜 어려운가? 결국에는 이것은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차이점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x와 gt로 되어 있는 setup 베리어블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setup 베리어블 중에서 x는 우리가 observable 된 베리어블이고 gt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형태대로 h는 z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g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베리어블이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이다.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또 x라고 하는 것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순간에 우리는 또 무엇을 정의해야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에 따르면 이제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압정던지기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압정던지기에서 세타 즉 파라미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던졌을 때 50대 50이 될 것이냐. 압정던지. 아니면 60대 40으로 떨어질 것이냐. 즉 그것은 파라미터가 됐다. 그렇죠? 세타라는 것이 있고 x라는 것은 관측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파라미터가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x를 볼 확률이 얼마만큼 되는 것이냐를 결국에는 이것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x밖에 없으므로 z는 주어지지 않으므로 이 px밖에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기 원합니까? mle 관점에서는 이것은 높이기를 원한다. 그렇죠? px밖에타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px밖에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는 뜻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진 모델은 x만 있는 게 아니라 z도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즉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x는 저 데이터가 있고 z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한꺼번에 모델링이 되어 있으므로 x, z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고 세타가 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x밖에 없는데 어떡하나요?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날라이즈라는 걸 한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z로 서메이션해서 마지날라이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식의 수식에서 뭔가 인퍼런스를 하려고 하면 옵티미지에이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p는 베리 라이클리, 익스퍼넨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log을 씁니다. log 라이클리후드로 바꿔주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뒤에 있는 부분도 log 라이클리후드가 바꿔주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하냐면 이 sigma라고 하는 것이 즉 z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 latent variable이 z로 마지날라이즈 되어 있는데 이 마지날라이즈를 만들어주는 이 sigma가 log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시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z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지날라이즈 해야 될 것이 없어집니다. 즉 log 속에 있는 마지날라이즈 해서 나타났던 sigma term도 summation term도 원래 없었던 겁니다.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근데 이게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z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그럼 log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gradient descent 방법이든 ascent 방법이든 뭐든 쓸텐데 그럼 gradient 방법을 계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데리버 팁을 구하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log term 때문에 이게 밑으로 가가지고 분의 1은 만들어지겠지만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것을 미분을 해야 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term이 간단화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렉트리 인퍼런스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z를 다 풀어볼 것이냐? summation 다 해볼 것이냐? 그럼 이 z라고 하는 latent variable은 무한대 족족으로 다양하게 z라는 값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summation을 쉽게 논문에서 항상 인터랙터블 하다라고 적어놓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터랙터블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랙터블 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lower bound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elbow라고 부르고 Variational Inference Method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다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